오늘은 백종원의 고향인 예산시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산시장은 백종원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1월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부응을 위해 백종원을 통해 만들어졌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전통음식을 제공하며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후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걸쳐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시장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산시장 상점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주변 상점들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변 상점들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언급하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임대료가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오르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백종원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며 상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종원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상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산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투기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시골 한 곳에 인기가 좀 생겼다고 이 기회에 역시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들에게 월 10만원 하던 곳이 10배 이상의 월세를 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할까요? 번화가도 아닌 시골 외진 동네를요. 앞으로 이곳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몫 잡겠다는 사람들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과 찾아가는 관광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임대료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pad의 개무입니다. 안보이라 earthquake